영유아 자녀와 부모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행사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영유아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행사를 진행합니다. 이번 쪼아맨과 멜롱이 온라인 공연은 오는 5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선착순으로 공연을 신청한 200명을 대상으로 줌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. 공연을 신청한 모든 가정에게 가족 키트를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100분에게 장난감 키트도 선물로 드릴 계획입니다. 또 이번 행사의 홍보 영상, 시청, 인증을 하신 분 중 2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. 실시간 공연에 참여하지 못한 가정은 유튜브 재방송을 통해 공연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5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도 배포할 예정입니다. 기타 이번 온라인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.